성남 돌게이트죠 침대 깔고 잡았어요 소풍기 아, 소풍기 각도까지 맞춰야돼? 더워서? 네 야, 전기세만 못나요 더운 거 못 잡고 있어? 전기세만 못내는데? 네, 괜찮아요 역시 이 문다고 해결되면 정부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거 해? 네 네 네 자, 박은호 그룹에 1일 전화가 있었습니다 3일 전화도 아니고 서산 객척단사건이에요 서산 객척단사건이에요 서산 객척단사건이에요 서산 객척단사건이에요 권력으로 있는 세계사 절차 판매 중 삼천교육대 아시죠? 이게 지금 제 또래만 해도 옛날에 들어보기는 했는데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이 삼천교육대가 뭐냐면 1980년 8월, 1991년 7월까지 6개월밖에 안됩니다 6개월동안 무려 6만명이나 정부가 건거에요 6개월에 6만명이에요 정부가 6만명을 검거한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검거한건 이 말이요 자, 이렇게만 보면 좀 잡아갈법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현재 범죄자인 사람 아니면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일단 2번부터 좀 이상해요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각보로 잡아가기가 어렵죠 자, 세번째 세번째도 조금 이상합니다 재범에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으면 사실 불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법이 재범 우려가 있으니 그냥 잡아받는다는 아니잖아요 자, 네번째 조직통록명 아 좋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 오해까지도 잡아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6만명을 잡아드린거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오해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싹 다 끌고 갔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재범 우려가 실제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범죄자였던 건지 아니면 지금 실제로 국제가 있을 어떤 조짐이라도 보이는 건지 조짐이 보이되고 잡아갖고 도끼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그냥 다 대륙하네 이게 진짜 대박인데 이걸 내야 동네 주민들이 하고 그냥 저 사람 뭔가 기분 나빠 쟤 그냥 마음이 안들어 하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좀 앙따시키는 사람 있잖아 그렇게 그냥 동네 주민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그냥 끌고 갔구나 아니면 담배꽁초 그냥 버렸어 어? 너 3.96대 뭐 이런거야 어? 너 숫자네? 어? 너 3.96대 아니면 술 먹고 고성방가하는 사람 어? 너 술 먹고 고성방가하는 사람 어? 너 술 먹고 고성방가했어? 그 3.96대 이런거 있잖아 말도 안되게 끌고 간겁니다 정사일씨? 정사일씨